네, 인천효예술단 제58회 가을정기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이 전하고 사람의 향기는 마음이 전한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가수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스스로 만년소녀같으신 이민아 가수님의 당돌한 여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민아 가수님의 당돌한 여자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요, 그대 마음이 내게 바로 가라 놓고 울어져. 그대 눈에 매겨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는 빛 하지 않아. 내 시선은 나를 안 버려 볼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면 미리 가요, 그대의 어깨랑 무거워 보여. 이민아 가수님의 당돌한 여자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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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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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